아이고, 어제 화보 찍느라고 지쳤나 봐요. 아따, 부지런도 하여라. 저런 게 아내들의 마음인가 봐요. 해 먹이고 싶은 아침. 네. 맞아. 팝케이크, 닉스. 팬케이크를 못 먹었어. 팬케이크를 좋아하는 거야. 나중에 해 먹으면 되겠다. 팬케이크 별로 안 해 먹잖아. 오빠가 되게 이재를 만들느라 고생을 했고 촛불 이렇게 일일이 다 하면서 준비한 게 많았으니까 핫케이크 되게 좋아한다고 했던 걸 딱 들은 게 있어서 이번에는 내가 좀 감동시켜줘야겠다 했죠. 이 정도면 안 되겠나? 엄청 맛있겠다. 아, 뭔든지 적당한지를 모르겠네. 핫케이크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 게 약간 좀 까다로워요. 됐어. 역시 여자는 요리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요리를 잘해야 아름답죠. 아, 네. 맞아요. 진짜요. 아, 모양이 이쁘게 되겠다. 어우, 초코와 케이크. 지금이야. 야. 엄마는 되게 뚝딱뚝딱. 잘 뒤집던데. 엄마는 잘 안 되지? 아, 되게 어렵다. 하트. 너무 유치한가? 어우, 저... 달라나? 어우, 저기에서 꿀까지... 끝! 갑자기 김치 생각나죠? 역시. 음식은 데코레이션이지. 오빠. 쫑. 쫑. 오빠. 아, 우리 또 왕자님. 좀 오시네. 빨리 일어나. 엄마. 어? 빨리 빨리 빨리. 어? 안 먹어. 밥 먹자. 응? 잠꼬대 하는 거 아니지? 아, 어제부터 진짜 왜 이렇게 못 일어나. 피곤한다고. 어머, 어머, 어머. 리얼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냥 내추럴하대요. 진짜. 달콤한 냄새. 내가 만들었어. 좀 못생겼지? 뭔데? 핫케이크! 오빠가 그때 좋아한다고 했던 거. 나 눈이 안 떠져. 초코 핫케이크야. 언제 만들었어? 아까 오빠 잘 때. 아, 이걸 만들려고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준비를 했구나. 고마웠어요. 맛있을 것 같았어요. 핫케이크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직 입에 안 들어갔죠? 미국 조식. 빨리 먹어봐. 좀 달 것 같기도 한데. 좀? 좀 많이. 초코 케이크야. 맛있어. 단맛이 안 나는데. 잠이 될 게인 거지. 그렇단 말이지. 억수로 단 거 좋아하네. 그러면 더 뿌리지 뭐. 아, 그만. 달게 먹어. 고마워. 안돼, 하지마. 속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방금 일어나서 정신이 없어서 무슨 맛인지 잘 안 느껴져. 근데 맛있는 맛인 것 같긴 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받아들이기는. 그래? 이 정도도 맛이 안 느껴져? 어제는 건강식으로 바꿔보겠다더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건강식품 먹을 땐 먹을 때고. 단 거 먹을 땐 더 먹어줘야 되고 하니까. 오빠도 맛이 안 느껴진다고 그랬으면서. 오빠도 되게 자극적인 거 좋아하나 봐요? 맛있다. 원래 만들 줄 알아, 이거? 어릴 때 몇 번 만들어봤었는데. 응. 거의 한 신형. 거의 10년만. 그래서 그냥 감으로 했어. 소질이 있나 보네, 감으로 맞추면. 정말? 응. 잘 만든다. 잘 만들었어? 응. 짜장라면이 맛있어, 이렇게 맛있어? 짜장라면. 오, 진짜? 응. 한번 안 넣을 텐데. 조금 짰어요. 그때 좀 짰잖아, 솔직히. 이건 지금 무슨 맛이 잘 안 느껴져. 근데 아까 맛있다고 그랬어. 맛있고 맛있으니까. 배고파? 먹으면서. 왜 꼬르륵 소리나? 왜 꼬르륵 소리나? 빨리 먹어. 빨리. 이거 오빠 다 먹어. 나 안 먹고. 엄청 잘 먹었네?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좋지? 오면서 갔는데 수영장이 있던데. 엄청. 나도 가보고 싶었어. 수영장 갈까 그러면? 응. 가고 싶으면 가고 싶다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조심스럽게. 싫어할까 봐. 가자. 세수 좀. 가자. 그래. 잘. 잘 먹었어. 응.